괴물 어디 있어 괴물? 괴물 밖에 괴물 밖에 있어? 괴물 무서워 안 무서워? 무서워 무서워 괴물 어디 게 있었는데? 밖에 어디 게 있어 괴물이? 어디 밖에 밖에 있어? 몇 개 있어? 몇 마리 있어? 많이 많이 괴물이 많이 있어? 많이 있어 그래서 무서웠어? 무서웠어 괴물 밖에 없는데? 괴물 언제 바꿨는데? 어디 어디 괴말하는 거 개? 괴물이 아니라 괴말하는 거 개? 개 무서워? 개? 괴물 무서워? 개가 무서워? 개 개가 무서워? 어? 괴물 괴물 어떻게 생겼어? 어떻게 생겼어? 괴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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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에서 있었어? 네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괴물 나왔었어? 네 괴물 깜깜했어 깜깜했어? 네 응 아가가 괴물 괴물한테 쳐? 아가가 괴물 이겨? 괴물 이겨? 쳐 하여튼 괴물 무서워 안 무서워?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? 네 울지마 울지마 아빠가 이겨 아빠가 괴물 이겨 아가 이겨 아가가 이겨? 네 괴물 무서워 할 거 없어 응 무서워 무서워 에이 안 무서워 이제 괴물 무서워 하지 말어 네 응 아빠가 괴물 나오면은 꿀밤 한 대 때려줄게 꿀밤 응? 꿀밤 응 꿀밤 꿀밤 한 대 때려줄게 꿀밤 괴물 나오면은 유튜브 보다가 동영상 보다가 괴물 나오면은 꿀밤 한 대 때려줄게 꿀밤 꿀밤 응 꿀밤 응 꿀밤 괴물 무서워 하지 말어 응 응 됐어 휴지는 왜 만져 휴지는 몸에 안 좋아 응 어 어 괴물 무서워하지 말자 이제 앞으로 하영아 괴물 무서워하지 않을거지 하영이 이쁜짓 하영이 이쁜짓 하영이 이쁜짓 응 뽀로로 보자고 이거 하네 뽀로로? 뽀로로? 뽀로로 뽀로로 아 여깄네 뽀로로 이거보자 뽀로로 하네 뽀로로 벌려? 하영이 이쁜짓 네 뽀로로에는 괴물 안 나오지? 네 안 나오지? 네 응 그럼 뽀로로와 올라와 뽀로로 보자 침대로 올라와 침대로 올라와 침대로 올라와 네 올라와서 뽀로로 봐 뽀로로 이불로 가 뽀로로 이불이잖아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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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뽀로로 좋아요? 뽀로로 이불 뽀로로 이불 꺼끈 하다 하 lieu 어나